대한민국 대표 수변관광도시 안달섬에서 감상하는 파노라마 오션뷰 바다를 가로지르는 역동적인 수상 액티비티와 요트 선착장 그리고 바로 앞에서 누리는 안달섬 수변문화공원까지 지중해 도시의 낭만을 담은 오션라이프가 시작되는 곳 마리나 아일랜드에서 더욱 특별하고 여유로운 일상이 펼쳐집니다 치와 엠티비 반다섬에 위치한 마리나 아일랜드는 451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로 요트 및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마리나 선착장은 물론 오션라이프와 파크라이프를 동시에 누리는 수변문화공원이 바로 앞에 조성됩니다 인근 대형 개발 호재와 더불어 편리한 교통망 대규모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는 뛰어난 입지의 마리나 아일랜드는 주거같이 그 이상을 넘어 반다섬의 프리미엄을 완성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서당역 30분대, 강남역을 50분대로 연결하는 영동 및 평택시흥고속도로, MTB 해안도로, 제2외곽순환도로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이 인접해 있으며 여의도를 빠르게 잇는 신안산선 개통 예정으로 뛰어난 서울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거북섬에 위치한 세계 최대 인공서핑 웨이브파크를 가깝게 누리는 동시에 송산 신도시, 치와 MTB 간 연결도로가 예정되어 신세계 화성국제 테마파크와 송산 그린시티 등 대규모 개발 호재의 눈부신 미래가치까지도 더욱 가깝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반월 및 시화공단, 시화 MTB 등 1만 9천여 기업체 25만여 명의 풍부한 임차 배우 수요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까지 기대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안산 로지스벨리 물리센터 중공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경기도형 그린 뉴딜 사업 추진으로 한국의 실리콘비치로 변모하게 될 마리나 아일랜드 교통부터 미래가치, 투자가치까지 완벽합니다 탁 트인 오션뷰를 담은 테라스 특화 설계부터 가벼운 휴식과 여유를 즐기는 최상층 루프탑 뛰어난 개방감으로 오션뷰를 극대화한 실내 사우나와 피트니스 센터 등 품격과 특별함을 동시에 갖춘 어메니티까지 차별화된 설계로 완성한 오션뷰 프리미어 이제 당신의 모든 일상에서 오션뷰가 펼쳐집니다 노을이 지는 낭만적인 오션뷰와 푸른 바다 위 해양 레저로 특별한 일상을 만드는 곳 오션라이프의 가치를 넘어 성공 투자의 속도까지 높이는 리조트하우스 서울에서 단 30분대면 만날 수 있는 시와 반달섬 마리나 아일랜드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올해의 말에 1분 2분 3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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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fern 그 후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갖춘다 이 도망 consume지않고 기능을 갖춘다 그 후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갖춘다